이경실 씨의 남편 최 모 씨의 성추행 사건, 지난 5일 첫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새로운 국면을 맡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최 씨가 저희 K-스타와의 첫 단독 인터뷰를 통해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김연수 문화평론가 보시고 이번 사건에 관한 자세한 소식 나눠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경실 씨 남편 최 모 씨의 성추행 혐의 사건, 하루마다 멀다 하고 뉴스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나오는 소식들을 좀 보면 상반된 내용들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사건은 계속 시간이 갈수록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국면을 맞이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과연 성추행을 했느냐, 또 아니다 이런 양측의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렇게 의견이 맞설 수 있는 것은 성추행을 입증할 명백한 객관적인 자료나 증인, 목격자들이 없다는 것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보도하는 언론도 각 당사자의 입장을 들어보는 인터뷰라든가 또 아무래도 명백한 사실이 없다 보니 기자들의 다양한 시각 혹은 추측, 의혹들이 나오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렇게 뉴스들이 나오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네, 해당 여성분이요. 차 안에서 성추행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이제 차량에 블랙박스나 또 운전기사가 있었다고 하니까 그분의 증언을 좀 들으면 사건 해결하는 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말씀대로 이제 이 성추행이 일어난 그 공간이 차 안이기 때문에 사실 명백하게는 그 블랙박스만 있다면 이런 논란의 여지가 사실 없어도 되겠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블랙박스의 영상이 없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블랙박스가 최신 것은요. 자동으로 기록되고 이전의 것이 지워지는 데 반해서 과거의 블랙박스는 이제 지난 것을 지우지 않으면 용량 문제로 새로운 영상이 기록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번 경찰 수사 과정에서 그 최 모 씨의 그 블랙박스는 6년 동안 한 번도 포맷하지 않아서 이런 현상이 발생한 것이지 지우거나 하는 조작 같은 것은 없다 이렇게 설명했는데요. 또 아까 말씀하신 그 주요 증인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운전자는 케이스타와의 인터뷰에서 뒷자리가 넓어서 여자가 한쪽으로 몸을 완전히 피하면 피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차 안에서는 그럴 수 있는 상황이 안 된다라고 밝혔지만요. 뭐 아무래도 그 최 모 씨와의 관계상 객관적으로 말할 수 있겠느냐가 관건이고요. 또 끝으로 그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A 씨가 차에서 급하게 내리는 것을 본 목격자 역시 당시 본 모습이 성추행을 당한 후라고 하는 객관적인 사실을 보여주기에는 미흡한 것이 아니냐.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아직도 계속해서 논란이 일어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사건이 이루어지게 된 그 시작점부터 다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이 최 씨가요 지인 부부랑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여기서 이제 이 지인 부부의 아내인 A 씨를 자신의 차로 집에 데려다주는 과정에서 이런 성추행이 발생을 했다. 이렇게 서로의 의견이 갈리고 있는 건데요. 이경실 씨가 남편을 믿겠다 이런 얘기를 했죠. 저는 사실 이 뉴스를 처음 접하고서 정말 이게 막장 드라마가 아니고서는 사실 10년 동안 잘 알고 지낸 그 지인의 부부의 아내를 이렇게 했다는 것이 과연 가능할까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오히려 또 많은 사람들이 그 유명인의 이경실 씨의 남편이기 때문에 억울하게 당하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하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그 이경실 씨가 자신의 남편에 대해서 내 남편을 잘 안다 다른 건 몰라도 그런 일 할 사람 절대 아니다 라고 하면서 남편과 나는 결백을 위해서 재판까지 갈 거다 진실은 곧 밝혀질 거다 지금 가장 힘든 사람은 남편이다 난 끝까지 남편 곁에 있을 것이다 라면서 남편의 결백을 주장했고요. 사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자신의 가족이 당연히 이런 일에 당했는데 그런 걸 주장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너무나 당연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런데요. 피해자 A씨가 자신의 상황 자신이 주장하는 바를 적극적으로 언론 매체에 알리기 시작했어요. 상황이 좀 반전을 맞았죠. 네 그런데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A씨가 자신이 어떻게 차 안에서 당했는지를 상당히 구체적으로 언론에 밝히게 됩니다. 네 그래서 뭐 사실은 그 차 안에서 자신을 자고 있는 자신을 이렇게 성추행했고 또 내리려고 하는데도 정말 최모씨가 잡아서 멍이 들었다라는 상당히 구체적인 인터뷰를 하게 되죠. 또한 자신이 당한 사실을 문자로 이형실 씨 남편 최모씨에게 보냈다고도 전했는데요. 좀 이렇게 인용을 하자면 어제 차에서 저에게 하신 성추행 기억하시죠. 제가 이런 적이 이번이 처음도 아니고 수치심 때문에 괴롭네요. 또 그 기사분도 똑같이 말려주시지도 않고요. 고소하겠습니다라는 문자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이제 언론에 공개한 거죠. 또 공판에 앞서서 그 이형실 씨의 남편이 자신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다라고 피해자 A씨는 공개하기도 했는데요. 문자 메시지에는 거두절미하고 정말 죽을 짓을 했다. 죄송하다. 무슨 할 말이 있겠느냐. 형한테는 죽을 짓이다. 부끄럽도 죄송하다. 이런 등의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이렇게 상당히 구체적인 이야기를 피해자 A씨가 주장하고 있고 또 문자의 내용도 이렇게 보내면서 보여주면서 이제 언론이나 어떤 대중의 시선들이 다소 정말 그러면 진짜 있었던 게 아닐까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된 것이죠. 네. 그러던 중에 이제 지난 5일에 첫 공판이 진행이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이형실 씨의 남편 최 씨가 혐의를 좀 인정했다. 이런 내용이 보도가 되면서 굉장히 많은 분들의 이목이 집중됐어요. 네. 그 공판 과정에서 최 모 씨가 자신의 성추행에 그런 혐의를 인정했다. 이런 기사들이 쏟아져 나왔죠. 그래서 저도 이제 이 기사를 보면서 남편을 믿었던 그럼 이형실 씨 정말 어떡하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러나 이제 이것은 어쨌거나 일단락 지어지겠구나라는 생각을 했는데요. 하지만 그 다음 날 바로 이것은 왜곡 보도라는 뉴스가 이형실 씨의 소속사 측에서 나왔습니다. 그 소속사는 5일 공판 과정에서 그날 술을 많이 드셨나요? 라는 판사의 질문에 남편, 이시 남편이 그냥 네 그렇습니다. 라고 답했고 이어진 술에 취해 행해진 걸 인정하십니까? 라는 질문에 내라고 대답했다고 밝혔는데요. 그러니까 소속사는 술을 마시고 행해진 걸 이라는 문장을 무조건 성추행이라고 단정짓는 것은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좀 이렇게 말을 말장난 같긴 한데 이게 어떤 차 안에서만의 이런 것을 술에 취한 것의 행동을 얘기한 것이 아니라 그 자리 전반에 걸친 것이 그런 어떤 술 취한 상태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을 너무 성추행으로 인정한 것이다. 이런 반박을 했고요. 그러나 또 A씨 측의 변호사는 언론과 인터뷰에서 최 씨가 혐의를 인정한 것은 사실 사실이고 공소사실을 한마디도 부인하지 않았다고 해서 여전히 이것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확실한 것은 술에 취한 심신미약 상태다. 이것은 인정한 것이 되겠죠. 해당 사건의 여성 A씨의 입장은 계속해서 언론 매체를 통해서 나왔습니다만 최 씨의 공식 입장은 나온 적이 없었습니다. 이경실 씨의 소속사 측에서 공식 입장을 배포했는데요. 이경실 씨 남편이 어제 저희 케이스타와 처음으로 단독 인터뷰를 내놨습니다. 자신의 심경을 처음으로 털어놨죠? 네. 그래서 일단 최 씨는 자기는 너무나 황당하고 억울하다라는 것을 케이스타와의 단독 인터뷰를 통해서 밝혔는데요. 역시 지금까지 말한 것과 같습니다. 10년간 가족같이 가깝게 지냈다. 안 한 걸 했다고 하니까 억울하다. 금전적으로도 많이 도왔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증거로 최 씨는 A씨 측에게 입건한 내역서를 보여주면서 지난 5월에 A씨 부부가 이사하는 날에 돈이 부족해서 입주를 못하고 있는데 자기가 900만 원을 보낸 적도 있다고 그런 관계 해명도 했고요. 그러면서 최 씨는 앞서 말한 사과 문자에 대해서도 아까 똑같습니다. 그 사과 문자를 보낸 것은 성추행한 사건에 대한 사과 문자가 아니라 전반적으로 술을 취한 상태이기 때문에 형수에 대해서 어떤 자기가 대한 태도들의 애티튜드에 대한 사과인 것이지 그 차 안에서의 그런 일이 있어서 보낸 것이 아니다. 이런 억울함으로 호소했고요. 그러면서 자기는 정말 영상자로만 있다면 무죄를 입증할 수 있다. 그런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그러면서 끝으로 어쩌면 자신이 아내가 공인이다 보니까 이런 일을 당한 것 같다라고 말하면서 아내는 내가 이런 일을 저지를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아직도 믿고 있고 또 이런 일에 휘말려서 아내와 가족들에게 정말 미안하다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 사건이 이경실 씨의 남편의 사건. 이렇게 좀 헤드라인이 달려서 많이 회자가 됐습니다. 이경실 씨는 이번 사건으로 인해서 좀 본의 아니게 피해를 많이 입고 있는 상태죠? 네. 그런데 사람들이 지금 이제 21세기는요. 사실 연예인이나 정치인이나 별만 다르지 않을 만큼 연예인들이 명예나 부 이런 것들을 누리는 것이 상당히 커졌다라는 하나의 반증이 있기도 한데요. 그러다 보니 아시겠지만 정치인들의 가족들이 조심스럽게 사랑하는 것 이상 연예인 역시 이제 그래야 되는 시대가 된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대중의 사랑으로 화려하게 사는 연예인들과 가족들은 적어도 우리 사회의 모범이 되어야 한다는 대중들의 요구가 강력해진 것이죠. 그래서 이번 사건에 대해서 이경실 씨는 소속사를 통해서 남편을 여전히 믿고 있으며 재판을 통해 잘잘못을 가릴 계획이라고 전했는데요. 그래서 이제 다음 달에 공판이 2차 공판이 있다고 하니까 좀 더 재판 진행 과정을 좀 살펴보면서 우리도 좀 신중하게 기다릴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직 현재 진행형인 사건이기 때문에 섣부르게 판단하기에는 좀 이를 것 같습니다. 재판을 통해 사건의 진실이 명확하게 밝혀지길 기대해보면서요. 오늘 이야기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김연수 문화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연수 문화평론가 하루를uki 잠시 후조천 내 Sage 성평론가 감사합니다.